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제목이 좀 이렇게 희한합니다마는 다들 왜 이러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도날드 트럼프 후보를 거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지부하던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이 퇴세 전환을 해가지고 사실에 가까운 기사를 계속해서 내기 시작한 것이 저는 좀 어한이 벙벙하고 이 양반들이 무슨 뭐 개가 천선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미국 대선이 여러분들 이제 11월 5일날 당일 투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동아일보의 와신돈 특파원 문병기 특파원이 너무나 솔직 담백한 그런 기사를 보낸 겁니다. 해리스 캠프에서조차 블루월이 무너지고 있다 우려 아랍계 표심이 관건이다 이런 종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가지고 이 소위 동아일보 와신돈 특파원 눈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선이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추적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16일 다가온 가운데 도널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조차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의 패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정신 나가거나 아니면 미치거나 하는 정도로 사람을 몰아붙였는데 누구를 트럼프 후보를 해리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주 이런 데죠의 블루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다.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원 하원 선거에 출마한 일부 민주당 후보는 해리스 후보와 거리를 두는 현상 까지 나타나고 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솔직한 미국 소식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일관되게 트럼프가 정신이 나거나 아니면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또라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가 도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 아니야. 탁파원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자리죠. 탁파원들은 편집부의 이름들 방침에 따라가 착한 뉴스를 송고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런 탁파원의 이름들 논조라는 것은 한국의 주류 언론사의 논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놀라는 것이 미국에서 친 해리스 행보, 친민주당 행보의 ABC, NBC, CNN 같은 방송에서 미국의 NBC는 20일 복수의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해서 블루워레스 헨리스 후보가 최소 한 곳 이상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신주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미국 신문 별로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한국 신문이 정직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은 놀랍기도 하고 한편은 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헨리스 캠프의 고위 관계자도 NBC 방송에 헨리스가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에 패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 특히 미시간이 위기다.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이제 여기는 기존의 방송사나 언론사 신문사의 여론조사를 다 전체 총합해서 여러분들 평균을 발표하는 데죠. 최근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후보의 여론조사 평균 지준은 48.4%, 47.2%는 헨리스 볼 1.2%포인트 앞섰고 펜실베니아 위스칸신주에도 트럼프 후보가 0.8%포인트 그리고 0.4%포인트 앞서기 시작했다. 물론 오차범이죠. 문제는 헨리스 후보가 19명의 선거인단에 걸려있어 경합주 중 최대 성부주를 꼽히는 펜실베니아들에서 승리하더라도 미시간의 15명 위스칸신의 10명 중 한 곳을 잃어버리면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접전을 유지했던 노스캐로나이나 조지아 등 남부의 썬베이터의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요 근래 며칠 동안은 특파원의 여러분들 보도가 너무나 정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랍계 유권자들의 반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여러분들 새벽에 나온 트럼프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서 이길 듯하다. 놀라운 것은 워싱턴포스트가 여러분들 경제 외교 등 대선 의제를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겁니다. 내 대놓고 여러분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던 워싱턴포스트까지 경제 외교 등 의제를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문병기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의 기사인 겁니다. 경제 외교 이민 등 대선 주요 의제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강조되어 온 정치적 올바름 pc운동에 대한 반발로 사회 전반에 걸쳐 보수와 움직임이 나타나고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54대 45 abc방송 51대 49 더 힐 52대 48 모두가 여러분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여러분들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조지 메이슨 대 공공행정대학원이 실계 경합주 유권자 5,016명을 조사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주요 의제에서 트럼프 후보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유명 정치 분석가인 네이터 실버가 세운 실버블리틴은 역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을 52.7%로 점쳤다. 외신에서 이 사람을 많이 인용하네 네이터 실버라는 사람 젊은 사람인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abc방송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51% 더힐에서 5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거의 민주당의 기간지라고 불러도 지나친 법이 없을 만한 이런 매체들이 일관되게 이런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우세를 여러분들 보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세로 고무된 트럼프 캠프 벌써 백악관 비서실장 경제 선거나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까봐야 되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좌측 상단 톱뉴스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점점점점 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데드락 디드 레이스니까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데드락 그냥 정체돼 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제를 보게 되면 해리스의 무능력함 이 선거 레이스에서 여러분들 앞서려고 하는 무능력함 어제 노스캐로라이나 노스캐로라이나의 뉴스맥스 뉴스맥스 여러분들 좀 우파색지가 찢던 그런 방송이죠. 팍스 뉴스만한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뉴스맥스 여러분들 노스캐로라이너를 방문해 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연설한 것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그 긴 시간을 아무 여러분들 준비된 것 없이 그냥 떠드는 겁니다. 속사포처럼 자기 자랑 한참 하다 이러면 그 중간에 또 뭡니까 해리스 후보 좀 까고 그다음 한참 이야기들 하면 까고 어마어마하게 달변이 되구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그렇게 떠들려면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콘텐츠가 있어야 해요. 자기 콘텐츠가. 이번에 두 사람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콘텐츠 차이가 너무나 현장한 것 같습니다. 좀 놀라운 것은 해리스 후보의 이름 정치 경력이 길거든요. 상원의 이론도 했고 부통령도 했고 검찰총장도 했고 상원은 그렇게 정치 경력이 긴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완전히 가른 겁니다. 그냥 제가 앉아 가지고 뭐죠 야 예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저는 통계를 머릿속에서 그냥 다 외워 가지고 줄줄 어떻게 나오지 야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트럼프의 좀 엔티한 반응을 가졌다가도 그 사람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저게 야 어떻게 저런 말을 몇 시간씩 떠들 수 있을까 놀라운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해리스의 이너빌리티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거 전략가들이 도움을 많이 줘도 인생은 혼자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행동을 취하는 거거든요. 리더가 마지막에 아무리 많은 보좌진이 관련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본인이 결전하고 본인이 행위하는 겁니다. 21일 날 저녁에 한동훈 대표하고 해동을 마친 다음에 22일 날 윤 대통령이 법무사를 내려가 가지고 돌을 맞더라도 그냥 가겠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은 보좌진이 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본인이 뭐죠 행동하는 거거든요. 콘텐츠가 점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점점점점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2016년에 힐러리 대 트럼프 선거에서 힐러리가 대패했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 여기 선플라우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원고 없이 연설한 걸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명문이었거든요. 얼마나 명문이냐. 한국의 보통 정치인보다 더 한국을 해박하게 여러분들 한국 역사를 꿰뚫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적당히 대통령되기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토론회 수많은 타운 미팅 수많은 여러분들 뭐죠 연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사람이 뱃속까지 다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자 월저널의 여러분들 대선에 관한 이야기인데 카마라 헤리스는 스스로를 도널 트럼프에 대한 약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선거가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민주당의 선거 관계자와 헤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여성 지지자는 많지만 흑인 남성과 백인 노동계급 남성을 포함한 남성에 대한 분명한 지지도를 획득하는 데 문제가 있다. 3주 전에 민주당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방송 시작하기 막 전에 보니까 또 뉴욕타임스가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헤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가 파시스트다 이렇게 공격하는 기사가 크게 낫더구먼요. 미국 사람들이 헤리스가 뭡니까 파시스트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헤리스가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네거티브 게임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기 콘텐츠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을 때리 깔 필요는 없는 거죠. 트럼프가 여러분들 파시스트다 이렇게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